2022년 지방선거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독놈들 5건, 2022년 지방선거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독놈들 1건, 선거 어떻게 훔쳤나? 2건,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3건,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 4건,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에 이어서 다섯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늘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해 전국민 필독서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 그 다음에 어떻게 삼성전자가 뒤떨어졌느냐 그 기사를 여러분 한번 보시죠. 참 이 하이스트의 김정우 교수께서 아주 쉽게 고대역폭 메모리를 소개해 주셨지 않습니까? 주상복합건물처럼 12층을 쌓는 거다 이야기죠. 지금은 범용 제품이 8층이지만 12층 앞으로 32층까지 올라간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오늘 한 신문을 보니까 엘리베이터가 달린 반도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거네요. 청과 청 사이는 엘리베이터 역할을 하는 tsb 실리콘 관통 증극으로 저장 용량을 늘린다. 이렇게 되는 거죠. 아주 초기에 설명을 잘해 주셔서 보시게 되면 이게 이번에 양산에서 공급하기 시작한 ai 반도체의 5세대 모델 고대역폭 반도체인데 여기 보시게 되면 이 기사에 이런 이야기가 나오네요. 보시게 되면 2019년도에 hbm 투자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을 가진 경영진이 hbm 연구개발 전담팀을 해체해 버리게 된다. 어마어마하게 큰 실수를 내린 겁니다. 아마 이 경영진이 그냥 범용 디램 범용 반도체 생산을 주도하고 성공했던 인물일 겁니다. 시장을 놓친 거죠. 판단을 미스한 겁니다. 삼성전자 고위 관계자는 hbm 전략을 놓고 봤을 때 삼성전자의 가장 빼앗은 실패는 적절한 시기에 연구개발 센터를 설립해 관련 연구인력을 통합하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2020년대 들어서 ai 메모리 시장이 태동의 조짐을 보였을 때 확실히 차세대 메모리 연구개발 조직을 정립하고 집중적으로 개발 역량을 체계하지 못한 것이 가장 큰 패착이었습니다. ceo의 역할 최고 경영자 역할이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거죠.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박정희라는 인물이 있었기 때문에 산업화에 성공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들 경제개발 계획은 이미 이승만 대통령 때부터 이런들 부흥부를 통해서 5개년 계획이 많이 짜여졌죠. 박 대통령이 계셨기 때문에 모든 것을 결집해 가지고 산업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줬던 겁니다. 철두천의 박 대통령이 정치적 영향력이 개입된 걸 막아줬지 않습니까. 여기도 보면 삼성이 이번에 hbm 초기 실패에 보면 최고 경영자의 실적이 엄청나게 여러분들 중요한 역할을 한 겁니다. 아무리 개인이 열심히 하더라도 조직 같으면 경영자. 그래서 여러분들 해외 글로벌 기업들 보면 어마어마한 보수를 받지 않습니까. 경영자들이 여기 보시게 되면 여기 아주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삼성 내부적으로는 삼성전자 반도체 부분에 관료화된 조직 문화가 변하는 시장 수요에 빠르게 대응하는 데 걸림돌이 작용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당연한 겁니다. 너무 성공했거든요. 메모리 사업부의 경우 전통적으로 d램 전문가 출신으로 구성된 소품종 대량생산 경영진 임원진이 회사의 의사결정이 깊게 관리하고 있는데 파격적인 아이디어나 선제적 투자를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구조라는 것이 중론이다. 한 분야의 성공한 경험들을 가진 사람들 그 동직인적인 그런 성공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삼성전자의 수뇌부를 꽉 채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hbm이라는 그런 종류의 새로운 출연들을 받아들이기가 힘든 거죠. 그리고 이익도 별로 안 되니까 그거 뭐 그까짓 것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큰 실적인 거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마음의 문호를 다 열어놓고 새로운 것을 배우기 위해서 무진장 노력해야 되는 거죠. 본인한테 익숙지 않은 거라도 새로운 게 있으면 호기심을 가지고 해보고 야 이게 내가 익숙한 건 다른데 이거 앞으로 어떻게 될까 이렇게 여러분들 생각의 문을 계속 열어야 되는데 그걸 닫고 고정관념과 선입견과 편견과 자기의 경험에만 의존하게 되면 폐착을 하는 겁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굉장히 주의해야 될 부분이고 제 자신도 이 방송을 하면서 굉장히 많이 깨우치는 겁니다. 삼성전자 반도체 DS 부분의 한 임원은 삼성 반도체가 빠르게 변환 시장 트렌드에 따라 민첩하게 피버팅 사업 방향 전환하기 어려운 이유는 1980년대부터 자리 잡아온 d램 넨더플래시 분야 전문가들이 관료화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정치화되는 거죠. d램 넨더플래시처럼 소품종 대량 생산에 포커스를 맞춘 전통적인 메모리 반도체 기업의 제조기술 중심 전략은 외부 기업과의 적극적인 협업을 통해 창출되는 ai 메모리 시장과 완전히 성격이 다릅니다.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레슨입니다. 그래서 어제 소개해드렸던 성중관대학교의 권 교수님 말씀처럼 철두철미하게 삼성이 의뢰 자시로 낮추리지 않으면 ai 반도체 시장에서는 큰 성공을 거두기 힘들다고 경고하지 않습니까. 제가 봐도 완전히 다르네요. 소품종 대량 생산을 통해 가지고 그건 공급자 마인드가 있고 생산성 수율만으로 높이면 되는 거고 지금 여기에서는 보니까 뭐죠. 커스터마이징 고객사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용해 가지고 이러면 뭐죠. 그게 맞추어서 뭡니까. 최적화를 잘해야 되는 거네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나는 거죠. 완전히 회사를 분리해서 운영해야 될 정도로 완전히 다른 그런 종류의 사업이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삼성이 밀렸네요. 물론 아직 시작 단계니까 삼성이 저력이 있으니까 앞으로 잘 해내겠지만 빼아픈 실책이네요. 여기 보시게 되면 삼성전자 반도체 부분 수장은 디렘 개발실장을 걸친 인물들이 많았고 갱계현 삼성전자 사장을 비롯해서 이정배 메모리 사업부장 진교영 전 메모리 사업부장 등 요직에는 모두 디렘 개발실이나 디렘 설계팀 출신들이 중용이 됐다. 뿐만 아니라 김기남 전 부회장 ds 부분장 고노인 전 회장 ds 부분장 등 삼성 반도체 사업을 강력한 리더십으로 이끌었던 주요 인물들은 모두 다 디렘 개발실이나 설계팀 출신이 줄이다. 새로운 걸 받아들이기 힘들었던 겁니다. 우리가 우리가 잘했잖아 뭐 이렇게 생각하기 강했던 거죠. 반면에 sk하이닉스의 경우 과거 lg 반도체 현대반조체 하이닉스를 거쳐 sk그룹을 통합되는 과정에 다양한 출신과 배경을 가진 전문가들이 합류하면서 개방적인 조직문화를 행성했다는 평가다. 주영표 sk하이닉스 부사장은 최근 조선 비즈와의 인터뷰에서 sk하이닉스는 종합반도체에서의 보수적인 기업문화와 달리 새로운 아이디어 기술 사업모델에 열려있는 경영진이 포진하고 있다. 전통적으로 소품종 대략 생산 공격에서 벗어나 다 변화되는 매모리 시장에서 sk하이닉스의 같은 조직문화가 강점이 되고 있다.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거네요. 언젠가 현대자동차의 성장사를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초창기에 엔지니어들이 이런 정을 하더라고요. sk 현대가 초기에 성공을 할 수 있던 큰 비결은 엔지니어에 상당한 권한이 부여가 돼가지고 새로운 기술 새로운 부품이라도 괜찮을 것 같으면 현장 책임자의 판단하여서 한번 시도해보자 이런 것이 굉장히 평배에 있었기 때문에 초기에 기술이 안착하는 데 크게 도움을 받았다.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이제 sk하고 여러분들 조직문화를 잘 이야기했네요. 아주 중요한 내용을 오늘 여러분들 한번 함께 한 겁니다. 계속해서 이런 AI 반도체 분야를 계속 따라가면서 새로운 소식이 있으면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하면서 이 반도체 분야에 대해서 만일 투자에 대한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개인 능력으로는 투자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안 되기 때문에 미국의 반도체 회사들을 투자하는 펀드 exchange trade fund라고 하죠. 상장지수펀드. 반도체 지수펀드. 아주 유명한 것이 smh라는 지수펀드가 있고 soxx 한국인들이 많이 투자하는 soxx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보시면서 관심이 있으시면 한번 검색도 해보시고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를 잘 잡아 그러면 한국인들이 먹고 사는 데 어마어마하게 도움되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돌아가신 호밤 이병철 회장이나 특히 이근혜 회장이 참 대단한 인물이었습니다. 걸출한 인물이었습니다. 이걸 잘 지켜내야 될 건데 조직은 여러분들 계속해서 경화 관료화 될 수밖에 없거든요. 우리 몸이 굳어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걸 막고 계속해서 유난한 조직을 만들어 가야 이렇게 기회를 놓치지 않는데 어쨌든 여러분 오늘 굉장히 중요한 그런 내용을 다뤘는데 보시게 되면 이제 뭐 지금 삼성이 5세대 12단 12청을 쌓아올린 제품을 이번에 공개했네요. 3월 19일 기사입니다. 3월 19일 날 삼성전자는 12단 8청이 아니고 12단을 쌓아올린 겁니다. 기존 4세대 제품보다 50% 이상 개선이 됐는데 이런 제품을 냈는데 똑같은 걸 찾아보니까 1년 전에 개발했다가 성능 테스트를 마쳤더군요. SK하이닉스가 보시게 되면 이 제품입니다. 이게 1년 전 기사입니다. 2024년 4월 20일 SK하이닉스가 세계 최초 12단 적청 HBM3 개발 그러니까 격차가 있는 겁니다. 지금 여전히 SK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하고 삼성이 시간을 놓친 겁니다. 두 업체 그러니까 하반기부터 생산되는 건 12단을 적용할 거라고 하니까 엔비디아가 그리고 자기들 기준을 잘 만족시키는 그런 업체에 함께 우선권을 주겠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죠. 12단입니다. 이거를 삼성전자가 이번에 이제 이번에 한 1년 정도 객차가 있는 거죠. 어쨌든 삼성전자는 기회를 놓쳤기 때문에 2위 업체인 AMD의 이제 3세대 제품도 공급하고 이렇게 아이닉스를 명추격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늦었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아주 그냥 에이스컵 그런 엔지니어들을 대거 투입해가지고 HBM 진검 승부는 이제부터다. 삼성전자 최종의 인력 100여 명을 투입해가지고 승부설 저저기 있으니까 맨 파워링이 훨씬 강할 거 아닙니까. 이게 3월 4일자 기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한 나라에 아주 자웅을 기르는 두 개 기업 정도가 있으면 어마어마하게 이상적이거든요. 눈에 보이는 경쟁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서로가 이제 승자가 되는 거지. 어쨌든 한국 기업들 잘 뛸 수 있도록 나라 정치가 여러분들 잘 이렇게 안정이 돼가지고 대단한 그런 시대가 펼쳐지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기회를 잡을 수 있을 겁니다. 아무튼 여러분 오늘 이런 이야기가 조금은 이제 우리한테 먼 이야기가 될 수 있겠지만 여러분께서 반도체 분야에 더 관심을 가지시고 반도체 투자에 대해서 내가 좀 관심을 가져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미국의 반도체 펀드의 1등이 smh 반에크 반도체 지수 펀드가 있고 s-o-x-x가 있으니까 한번 다음에 검색해서 찾아보시면 보통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냥 이렇게 특정 지협에 가기에는 너무나 위험하니까 그런 펀드 같은 걸 투자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인 거죠. 아주 여러분 역동적이고 일단 제 자신이 좀 배우기 위해 가지고 시대 안 뒤뜨리기 위해 가지고 정리정돈하니까 여러분과 함께 하고 이렇게 공유할 수 있으니까 굉장히 좋네요. 자 여러분 세상은 칙칙하지만 어차피 앞을 향해서 달려가니까 여러분과 함께 여러분 다시 또 내일 찾아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도 4.15 총선의 실상을 철저하게 분석한 도둑놈들 4권이 출간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정의로운 길에 여러분께서 적극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